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우리 4주차 정책론이죠. 정책론. 자, 일단 유학집의 내용 정리를 한번 보죠. 유학집의 내용 정리를. 자, 페이지 100페이지죠. 정책론 100페이지. 자, 부동산 문제는 좀 읽어보시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PIR과 RIR, 이 지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일단 소득분배의 측정 지표인데 영어로 잠깐 좀 얘기하자면 PIR이 Price to Income Ratio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투가 나누기예요. 영어로 투. 그러니까 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이건 비율, ratio,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좀 중명이 나올 거니까 영어를 좀 익숙한 사람들은 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소득으로 나눴는데 이 가계 소득이에요.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얘기한다. 이거 하나 체크하고 자, 그러면 PIR과 주택가격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PIR이 높다는 건 주택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으로 주택을 사기에 얼마나 어려운 정도를 얘기할 때 PI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PIR 값이 크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 구입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면 이 가계 소득, 연간 가계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을 사기에, 주택을 사기에 평균 내가 하나도 안 쓰고 10년 벌어서 모아야, 평균적으로 모아야 주택 하나 살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30으로 커진다라면 하나도 안 쓰고 30년 벌어야 주택 하나 살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커진다라는 건 주택 사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고 똑같이 이제 렌트를 쓰면 렌트 투 인컴이라고 나왔어요. 임대료를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나온 거죠. 마찬가지 이제 가격 대신에 임대료 대신 쓰는 건 RIR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RIR이 클수록 역시 임대료가 높다는 거니까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PIR과 RIR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저소득층이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집은 누구나 다 필요한데 주택을 사는데 임대주택을 들어가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소득 분배가 잘 사는 사람에 많이 치우쳤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값은 PIR과 RIR이 어떠야?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질문만 하면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펼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정부가 펼칠 때 돈은 어디서 나와? 세금으로 마련을 쓸 거 아니에요. 세금은 다 누진세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그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걷어서 돈 없는 사람에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 뺏어서 나눠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비율이 최근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을 보죠. 정부의 개입. 일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는 있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시장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개입할 필요가 있다죠. 시장에 문제가 있대. 시장이 실패하고 있대요. 그럼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다?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수요 공급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론에서 균형 가격의 형성 이렇게 배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사고 팔고에 의해서 부동산이란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배분 기능에 이제 정책론에서는 얘의 초점을 맞추는데 얘가 실패를 했다는 건 자원배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제값을 주고 살려고 싶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독과점이 일어났다. 투기가 발생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개입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경제와 시장 실패를 연관 지어야 돼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 공급은 무슨 활동이라 그래요? 경제 활동이라고 하죠. 경제론에서 뭐 배웠어?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 배웠어요. 수요 공급은 경제 활동이니까 경제라는 말과 연관 지어야 돼요. 그럼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개입하더라라는 건 경제적 기능이라고 머릿속에 이 단어와 개념을 연결시켜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대. 시장이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 이상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럼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살 집이 필요하죠. 집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가 수요자 공급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중산층의 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사람도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돈이 없는 최저소득계층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필요해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무조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개입할 필요가 있죠. 누굴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말을 언제나 중요한 건 효율성이 중요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이렇게 균형을 잡게 하게 조화를 이루게 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형평성을 얘기하는 건 저소득층을 위하여서 정부가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예요.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정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한다라는 건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정치는 모든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정치라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정당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살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라는 건 정치적 기능이라고 한다. 자, 두 개가 있는데 언제나 공부할 때는 두 개 다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야, 시장의 문제, 경제 이렇게 딱 연관시켜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 시험에 최근에 계속, 10년 연속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정부의 시장 개입에 직접과 간접, 토지용 규제. 아직 우리 공인중개사 시장에서는 이 토지용 규제까지 섞어서 문제를 내지는 않고 직접과 간접을 섞어서 야, 직접 몇 개냐, 간접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긴 하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섞어서 직접 몇 개냐, 간접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정부의 간접 게임 먼저 해보죠. 간접 게임.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한 채라고 나왔어요. 유지한 채. 이 말은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뭔가 하는 역할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이걸 정부의 간접 게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 기구 틀을 유지한 채라는 건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은 하지 않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 시장의 수요 공급은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데 좋은 방향으로 끌겠다라고 할 때 간접 게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 개발보조금 정보 이렇게 개발부담금 개발리익 환수 제도에 의해서 뺏어가는 일정액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죠.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우리가 대출 규제 얘기하는 거죠. 금융은 자금 융통하는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대출이죠. LTVDTI 기본적으로 LTV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그러면 금융정책의 규제가 완화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정보 지원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정보 지원하는 행정상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 지원하는 정책에 우리 학계는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죠. 공시제도 알려주는 제도예요. 가격을 정보 지원하는 거예요. 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있죠. 실거래가를 신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내가 관심 있는 그 주택이 얼마에 실제 거래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거 최근에 얘가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정보 지원하는 간접 개입이라는 거 간접 개발 보조금 정보 이건 뭐 무조건 최근 10년 연속 나왔으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직접 개입 보죠.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건 정부가 시장에서 하는 일을 직접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시장에 하는 일은 수요 공급이니까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그다음에 시장에서 알아서 수요 공급해서 가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겠대요. 시장을 무시하고 요만큼으로 거래해라고 가격을 통제한다.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될 가격을 직접 통제한다는 거니까 이건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특히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가격 통제하는 거 직접. 그 다음에 공급자 수요자 역할을 했을 때 주로 수용을 통해서 정부가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정부가 알아서 다 토지를 조성하고 건축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거 이런 걸 공영개발, 공공개발이라고 하고 공영개발을 통해서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거죠. 공급자 역할이고 주로 환지 개발 방식으로 환지 사업 방식 엄청 중요하죠. 이것도 거의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 도시개발 사업 이것도 정부의 개발자, 공급자 역할하는 직접 개입이고 도시재개발 같은 이것도 정부가 직접 하는 거니까 공급자 역할이고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는 이건 정부가 땅을 사들이는 거죠. 수요자 역할인 거죠. 이때 토지은행을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제도라고 얘기해요. 나라가 쌓을 땅을 비축하는 거니까 토지은행 이건 정부라고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전담한다 이 업무를 LH죠. LH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한국토지주택공사죠. 랜드하우스 공사니까 이때 LH가 땅을 살 때는 강제로 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매 방식이죠. 선매는 아무 땅이나 선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 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정부가 매수하는 거예요. 정부가 우선 매수하는데 이거 너 팔래라고 물어보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강제 수용이 아니라 뭐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방식이다. 선매. 그런데 아무 땅이나 선매할 수는 없죠. 어떤 땅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만 선매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정부가 판단했을 때 공공용으로 적당하다. 그럼 나한테 팔래라고 물어보는 거구나. 토지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취득했는데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야 할 때 정부가 야 이용 목적대로 하지 않으려면 내가 사줄게 팔래라고 이렇게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식이 이게 선매라고 하죠. 이때 선매는 중앙정부도 할 수 있고 지자체도 할 수 있고 LH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LH가 선매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은행이라고 해요.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쓸 때 선매해서 땅을 사서 뭔가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LH가 땅을 사들일 때 이걸 토지은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정부의 직접 개입은 많은데 이거냐 이거냐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간접 개입이죠. 개발 보조금 정보 얘가 아니면 이건 아니면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본다.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3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라고 나오면 토지 이용을 규제한대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정부가 규제한대. 이 땅에는 주택만 지어야 돼. 이 땅에는 공장 지을 수 없어. 라고 규제하는 거죠. 이 땅 주택 지을 때 용적률 권폐를 어디까지만 지어야 돼? 라고 규제한대요.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 뭐예요? 지역지구제.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 나오면 무조건 지역지구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지역지구제. 그런데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개발하면 안 되고 이 지역은 개발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개발하지 못하게 했으면서도 보상을 안 해줘. 그러면 개발이 규제가 강화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걸 뭔가 좀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뭐다?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을 줄 테니 양도해서 보상을 받아라. 그런데 얘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랑 같이 다녀야 돼요. 무조건.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을 잡고 이거에 따라서 법적 장치로 실행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규제가 나타나는 거고 지구 단위계획. 지구 단위로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로. 지구 단위니까 대상 지역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에 대하여.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무슨 계획에 속했냐라고 나올 때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고 하면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두 단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뭐? 종합계획. 종합 장기 발전. 이게 나와야 돼요. 종합 발전. 아니 장기 발전 종합계획. 장기와 종합이란 말이 나와야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2차는 사람들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1차는 사람들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도시군. 이따 나올 거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면 두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장기 발전이란 말과 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올 때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토지용 규제가 나오면 이건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무조건 올해 한 문제 나올 내용이니까 이건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그냥 맞겠지. 쉽게 나오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계속 꼼꼼히 확인해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실수하지 않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실패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시장 실패는 시장에 실패했다는 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 실패라는 말은 시장 실패와는 다르고 정부 실패는 정부의 개입이, 정책이 얘가 핵심 단어예요. 이게 감정평가사에 나와서 또 많이 틀렸어요. 얘가 주어가 돼야 돼요. 정부의 개입 또는 정책이라는 말이 주어가 시작돼서 얘가 뭔가 시장을 나쁘게 했다. 시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켰다. 뭔가 나쁘게 했다. 얘가 뭔가 나쁘게 했다라고 나오면 이건 뭐다? 정부 실패라고 해요. 정부의 개입을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 정책. 얘가 주어가 돼서 뭔가 나쁘게 했다. 이건 시장 실패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도 얘가 주어가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정부 실패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주어가 될 때 정부 실패라는 말을 쓰고 얘는 보니까 최근 6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보너스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첫 번째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폐지된 거 4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공안지세 종합 토지세 무조건 외워야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공안지세 종합 토지세 자 무조건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시장 실패 보죠. 시장 실패 자 시장에서 수요 공급 나타나는데 수요 공급이 자원배분이 일어나게 하는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 달성되지 않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거 자원배분이 제대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학자는 네 개를 뽑아요. 외공불비 외워놔야죠. 외공불비 이렇게 외공불비가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때 외부효과는 정의든 부든 다 시장 실패 일으키는데 문제는 외부효과 자체가 아니라 좋은 게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예요. 안 만들어져서 문제예요. 좋은 게 좋은 게 문제가 됐다는 건 실패를 만들었다는 건 안 만들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또는 소비할 때는 안 써서 문제인 거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가 안 일어나서 문제인 거고 부의 외부효과는 나쁜 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많이 쓰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문제는 과다 과다 과소 과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를 낸다면 얘를 문제 내지 간단하게 외공불비는 이건 기본적인 단답형 문제고 시장 실패일 때 외부효과는 좋은 게 안 만들어지고 나쁜 게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고 공공재는 다수의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이걸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얘는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져서 누가 만든다? 주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불안정 경쟁 독과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독과점이래. 독과점. 독과점. 경쟁이 없는 거예요. 경쟁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경쟁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경쟁이 많을수록 이상적인 좋은 시장이에요. 경쟁이 없이 나 혼자 독점하겠다 이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불안정 경쟁은 경쟁이 불안전하게 적게 일어나서 독과점을 얘기할 때 불안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이 되는 건 완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가의 조건.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정보가 불안전하게 숨겨져 있다.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퇴가 어렵다. 정부의 비공개성은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정부의 불안전성과 어쨌거나 얘를 만드는 건 토지의 특성 중 부부 연계 중에 뭐? 개별성. 정보 나오면 개별성. 그러니까 불안전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었고 그랬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